1. 적어놓은 건 반드시 벌로 돌아온다. 밤새 그 편지를 감히 다시 볼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1. 세상의 모든 편지에는 죄가 많아 인간은 밤새 적은 편지에 초라해진다. 2. 편지를 받은 모두는 십자가에 매달린다. 3. 적어놓은 것이니 세상에 남는 법. 4. 적은 자들은 늘 외롭고 벌을 받는다. 5. 적어놓은 죄. 기록한 죄. 5. 편지는 오늘도 십자가에 매걸린다. 5. 적은 자의 하루는 슬프고 내걸린 편지는 세상의 어느 호리병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남겨진다. 6. 편지를 쓴 죄. 그리움 같은 것을 적은 죄. 안녕하세요. 라디오연스타 네번째 이야기 현수쌤입니다. 오늘은 허연님의 편지라는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금 읽은 편지라는 시랑 좀 비슷해요. 여기 처음에 적어놓은 건 반드시 벌로 돌아온다. 밤새 쓴 편지를 감히 다시 볼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해서 편지를 적어봤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밤새 또 그 기분이 좀 이렇게 말콩말콩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완전 이불킥인 경우가 많아요. 적어놓은 죄. 기록한 죄. 이게 지난 영상들을 제가 쭉 보니까 좀 무중충해 보이고 그 제 기저에 있는 그런 센치함. 이게 계속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극복이 되고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내심 근데 이거 아 이거 기다리는 친구들도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우땡진이라는 친구가 라디오연스타 해주세요. 수능 준비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전땡원님이 근대삼촌님 재수생이 라디오연스타를 목받지게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땡서 박땡홍 김땡민 김땡헌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신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 수강생들이나 친구들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을이니까 옷 입기도 좋고 오늘 기분도 상쾌해지고 가을 하면은 또 편지이기도 해서 오늘도 같이 이 얘기 저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내주신 메시지 좀 확인해 볼게요. 현수쌤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땡현님이 보내주셨고 아 금땡현님이 또 선생님 혹시 내년 쭉 메가 인강 해주시는 거 맞죠? 내신 준비하는데 동생 추천하라는데 혹시나 걱정돼서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11월 12월 강사분들이 이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이거랑 비슷한 메시지를 제가 한 3, 4개 정도 더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일만 읽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그냥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이 뜬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커밍순 해가지고 실루엣만 떴는데 나랑 비슷한가? 아무튼 뭐 순위 내려가도 강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유땡서님이 잘가 미세이 캐스트가 왜 왜곡 없이 삭제되었어요? 제가 10월의 TMI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잘가 미세이라고 캐스트 영상이 있었거든요. 순열 조합 공식 중에 제가 이름 붙여서 만든 거였는데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조회수가 막 며칠 만에 4천이 넘고 댓글이 200개가 넘고 막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의미랑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제가 연예인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오프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카리나 사진도 조만간 조만간 안 보이게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땡우님이 쌤 눈썹 그린 듯이 너무 예뻐요. 요요. 그린 거니까 그린 듯이 예쁘지. 근데 이제 진짜 멋진 그림 보면 우아 사진 같아요. 진짜 사진 멋있는 거 보면 우아 그림 같아요. 예쁜 사람한테는 우아 인형 같아요. 인형한테는 우아 사람 같다.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이 친구가 하는 말도 그 예쁘다가 아니고 쌤 눈썹 그린 거 같아요. 맞죠? 막 이거겠죠. 임땡수 학생이 쌤 인스타 보니까 핸드폰 사로 사셨던데 플립 어때요? 제가 아이폰 3GS 때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한 14년 정도의 앱 등인데 이번에 이제 지나가다가 플립폰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갈아탔거든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도 핸드폰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밴드 라이브 같이 진행할 때 핸드폰으로 하는데 그때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어쨌든 바로 갈아탔거든요. 일단 이게 이제 플립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삼성페이랑 교통카드는 진짜 짱이고 핸드폰 예쁜 거는 뭐 일주일도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접는 게 되게 불편해져요. 이게 불편해져요. 근데 셀카는 아이폰 셀카가 잘 나온다 그러잖아. 내가 이제 아이폰 쓸 때는 필터 없이 찍으면 거의 도라르방 같이 저주스럽게 나왔었는데 갤럭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좀 뽀얗게 나오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셀카 찍을 때는 갤럭시가 더 예쁘게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아이폰 다시 좀 쓰고 싶어서 아이폰도 이렇게 하나 어쨌든 이렇게 구매했는데 그래서 핸드폰 지금 두 개입니다. 또 아이폰이 접힌다? 그런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새 거 갖고 싶은 거 새 거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기계 욕심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촬영 장비나 아니면 이런 마이크 마이크는 디자인 때문에 산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서 여기 지금 노트북이 잘 보이진 않는데 노트북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제가 영상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캐스트나 이런 아디언스타 촬영할 때는 제가 이제 편집을 직접 하지만 맥북 프로까지는 없는데 또 프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안경 욕심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라섹을 한 지 1년 됐는데 그리고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할 때는 안경을 안 쓰는 편이라서 안경 최근에 좀 잘 안 사다가 안경 욕심 원래 있었고 신발 욕심 있고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난 새 거 갖고 싶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선생님이 고1,2 선생님이시지만 현장에서는 수능도 강의하신다고 하셔서 메시지 남겨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무려 12년을 공부하고 1년을 더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혹시 작년처럼 실패하면 어쩌지?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수능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불안하기만 해요. 선생님도 그러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에게 그리고 샘 캐스트 영상을 보면서 힘내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도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제 강의한 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동안은 수능을 보러 가다가 요즘에는 수능을 보러 가지 않고 있어요. 저도 재수종합반 담임할 때는 수능의 그런 긴장감을 같이 좀 느끼고 공감하려고 시험을 치르러 간 적도 있었는데 어느덧 익숙해지는 시기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아주 큰 시험이니만큼 긴장이 많이 좀 될 거예요. 저도 재수할 때는 1교시 긴장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수능 한 달 전인가? 부터도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한의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한의원이었는데 한의원이었는데 가서 침도 머리에 좀 맞고 그다음에 긴장이 노흥될 때 좀 먹으라고 좀 조그만 것도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초콜릿도 하나씩 종류별로 먹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금 수능 다시 보라고 하면은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수능 보면 긴장은 하진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처음 찍을 때처럼 요즘에는 촬영할 때도 긴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선생님 친구분이 SBS 인기가요라고 했어요. 거기 출입을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공개 방송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SBS 인기가요의 무대에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떨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인기가 제일 많았던 최고 가수가 잭스키스라는 그룹이었는데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 만화책을 보다가 노래 시작하니까 만화책을 이렇게 딱 무대 밖으로 던져놓고 바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배우 조성아 씨라고 계세요.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50대 중년의 배우분이신데 본인은 정말로 베테랑 선배 분들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마시고 대화하다가도 슛 들어가면 갑자기 눈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분노도 하시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부럽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경험치거든요. 경험치. 경험이 없으니까 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긴장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수능의 경험치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수능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만에 끝내야 하는 시험이고 하니까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조금 적당하게만 적당하게만 너무 풀어지면 또 안 되니까 이거 지나면 나는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번 주에 수능 강의를 다 종강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종강 선물 주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대신에 긴장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업 전에 항상 시큼한 거를 먹는 편이었는데 시큼한 걸 한 번 먹고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경험을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미신처럼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달콤한 젤리일 수도 있고 비타민일 수도 있고 잠깐 심호흡을 좀 세 번 크게 한다든지 주문을 외운다든지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연 한 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아직 듣고 있진 않지만 사연 보내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서 메시지 보내봐요. 저는 이번에 고1이 되는 중3 여학생입니다.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되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 학교도 잘 가지 않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저는 인강을 듣고 싶은데 인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친구들은 유명한 선생님 들으면 된다고만 해서요. 부모님 말씀처럼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지 인강으로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고1이 되는 친구네요. 고1이 되는 친구면 지금 중3 기말고사 한 달 남았죠? 중3 기말 준비 기간이고 축제 기간이고 또 친구들이랑 한참 즐겁고 고등학교 가면 헤어질 것 같고 다시 못 볼 것 같고 연예인 엄청 좋아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럴 때죠. 그런 거랑 별개로 실제로 인강이라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비슷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3 되는 친구들도 비슷하게 아마 왜냐하면 고1, 2와 고3은 뭔가 다른 다른 영역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고3 되면 새롭게 학습 방법을 좀 다시 바꿔보고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서 근데 지금 중3 친구면 오히려 인강에 더 익숙한 세대 아닌가요? 저도 한번 일본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외국어 공부 사이트 있거든요. YB 땡 거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어떤 강의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좀 헤맸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생활 일본어거든요. 가서 이제 일본어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일본어도 모르는데 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누굴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후기 좀 읽어보다가 결국에 제일 유명하다는 선생님이 맛보기 강의로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고르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학원 직접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 학원이 대체가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 사이트 페이지에도 그 강의가 이제 50개가 넘게 있고 캐스트 영상이 100개가 넘는데 이게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좀 혼란스럽진 않을까? 이런 생각 항상 하고는 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가 현장 강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도 반론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도 반론이 있을 거예요. 쌤 생각에는 우리 사연 보내준 친구의 성향이 중요한데 내가 학습을 하는데 오로지 정보에 집중하는 편이라면 인강이 훨씬 낫죠.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그날 배운 거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내 수준에 맞춰서 보충 문제도 더 풀고 싶고 질문 질답 또한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성향 차이이지 절대로 무엇이 훨씬 좋다라는 건 말이 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을 듣느냐는 일단 유명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선택권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강의를 하나는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 두 개 정도. 목소리나 판서나 분위기 모두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듣다가 완강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요즘 시장이 패스 시장이니까 그냥 강의 쇼핑하듯이 그냥 몇 개 다 장바구니 담아놓고 몇 개 들어보다가 또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듣게 되는 강의도 많아지고 다 완강하지 못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선생님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좀 이렇게 앵앵대는 목소리였는데 이게 목을 몇 번 닫히고 그리고 이제 저음이 뭔가 나름대로의 전달력에 있어서 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음으로 많이 연습을 했었거든요. 소리도 막 지르고 지금은 또 그렇진 않은데 소리를 막 지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좀 낮게 연습한 거고 판서는 뭐 강사분들이야. 다들 많이 연습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사람의 매력이라서 개인차가 있겠죠. 모두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인터넷 강의는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렇지 제야의 고수분들 있죠. 지역 학원이나 아니면 대치동 쪽으로 가서 굉장히 좀 소규모 학원의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뭐 진짜 문제를 끝내주게 잘 푼다든지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보이시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집 근처 학원여도 좋고 우리 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원도 좋고 알아보시고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전력 투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사연이 몇 개 더 있었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좀 아까도 선생님이 제가 이거 좀 네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야외에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옥상에 갔는데 옥상에 또 할 만한 게 있더라고 옥상에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지금 지저분해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여기가 좀 낫다 싶어 다시 이렇게 하게 됐고 친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로 수능 앞둔 친구들도 그렇고 고2 되는 친구들도 그렇고 고3 되는 친구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학교를 매일 가다가 지금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또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제 고민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그거 그거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고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수능 강의 끝내고 나서 좀 홀가분한 것도 있고 고1,2 수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몸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그 아직 뭔가 이렇게 한 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끝나는 건가 싶기도 하다가 또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수아 로그 브이로그 찍으러 갈 때 됐는데 막상 이렇게 찍으러 가면 또 단풍이 없어져 있고 막 해가지고 올해는 어디로 갈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메시지 보내주신 친구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다양하게 또 의견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1월은 가장 큰 이벤트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전날에 잠을 안 자는 그런 상태가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건강 이게 진짜 추상적인 말이겠지만 지금 우리 고1,2 친구들도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긴장되잖아. 긴장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이지만 저도 11월에 또 부스터? 부스터샷? 그것도 예정돼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또 11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11월 잘 이겨내시고 그 다음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또 굉장히 신나는 기간이잖아. 그죠? 우리 또 이렇게 모태솔로끼리 모여가 아 모태솔로가 아니고 그냥 솔로들끼리 모여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그 쌤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 SNS에는 조카 사진이고 예전에는 학생들이나 원장님들이 쌤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장난으로 장난으로 이혼했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막 이랬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턴가?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애들도 그러고 그리고 근데 또 애들이 말이야 쌤 모태솔로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모태솔로는 아니겠지만 대답을 머뭇머리거리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하면 다 믿어버리고 아 씨 욕 그런 게 좀 있어. 선택적 선택적 믿음이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맛있는 거 먹고 홀홀 털어내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지난 일에 얽매 있지 말기로 하고 11월 잘 보내고 우리도 12월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몸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